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뷰티 시장에서 핫한 제품군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블러셔잖아요 특히 요즘은 촉촉한 속광 블러셔가 대세인데 그치만 꾸준히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여름이다 보니 결국 놓칠 수 없는 건 이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 오늘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블러셔 시장에서 이 블러셔 덮코의 레이더에 걸린 첫 번째, 베이스의 모공과 요차를 블러리하게 가려주면서 두 번째, 어떤 톤에서도 이 뽀용함이 유지되는 블러셔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꿀조합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제품이 뭐냐 바로 어바우톤의 플러피웨어 블러셔인데요 기존 6가지의 뮤트한 컬러에 뽀용하고 라이트한 신상 4가지 컬러가 추가됐어요 사실 어바우톤은 이 파우더 팩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깨졌는데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대로 들고 다닐 정도로 요즘 날씨에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 파우더 팩트의 장점만 쏙쏙 넣은 블러셔라니 뭐 장점이라 하면 모공 요철은 싹 가려주고 파우더를 올렸음에도 들뜬은 무슨 보송한 복숭아 피부로 만들어준다? 뭐 친구가 뭐 썼냐고 계속 물어본다 요 정도? 확실히 이 블러셔까지 사용해보면서 아 어바우톤이 이 블러에 굉장히 진심이구나를 제대로 느꼈어요 이런 장점을 가진 블러셔다 보니 블러셔를 올린 부분도 경계없이 매끄러운 베이스 결이 되는 거죠 블러셔인데도 모공이나 요철을 잘 눌러주고 파우더 처리한 것 마냥 피부결이 블러리해지는 거기에 맑은 컬러가 쌓이니 완전 일석이조 총 10가지 컬러인데 기존 1호에서 6호는 뮤트톤 신상 7호에서 10호는 라이트톤이에요 기존 컬러들은 뮤트한 컬러감이라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말해뭐해 좋았는데 사실 뽀용파인 저는 이번 신상 7호에서 10호가 정말 취향저격이었어요 솔직히 이건 얼굴에 올리는 게 예쁘니까 냅다 얼굴에 먼저 올려볼게요 7호 마시멜로우 핑크 아실테지만 제가 또 이런 컬러 정말 좋아하잖아요 정말 맑은 그 자체인 화사한 딸기우유 컬러로 뽀용의 대명사 같은 컬러예요 흰기 낭낭한 컬러라 앞볼에 올려주면 볼륨도 차올라 보이는 화사한 컬러 8호 드리미 라즈베리 7호의 딸기우유에서 라즈베리 시럽을 더한 컬러감인데 개인적으로 누가 발라도 실패없을 핑크 컬러랄까요? 데일리 핑크 찾으신다면 이걸로 정착해도 될 정도로 손이 자주 갈 컬러예요 9호 달리시 밀키코랄은 보자마자 코덕 심장 뛰게 하는 컬러더라고요 이런 맑은 살구 코랄 컬러가 사람의 피부톤과 컬러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올렸을 때 예쁜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완전 내가 찾던 거잖아 이건 흰기가 낭낭하면서도 적당한 채도가 있어서 진짜 예쁜 발그레한 볼이 완성돼요 봄라이트들은 이거 무조건 소장각 10호 버블리 오렌지 피치 이런 네이밍에서도 느껴지는 게 아 역시 오렌지와 피치 그 누구도 놓칠 수 없는 컬러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오렌지와 복숭아가 적절히 믹스된 텁텁함 없이 밝은 생기를 넣어주는 컬러예요 그럼 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꿀조합도 보여드릴게요 쿨톤 추천으로 7호와 8호의 조합인 블러핑크룩 이거는 그냥 청순하면 떠오르는 뽀용의 정석 같은 조합 이건 쿨톤 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이고요 9호 10호의 조합인 블러핑크룩 이건 봄웜인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쁜 복숭아 조합이에요 웜톤 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저는 봄웜인데도 이 블러핑크룩도 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 눈에 띄는 이 패키지 보통 블러셔 패키지라면 알록달록하고 좀 귀염뽀짝하기 일쑤인데 이건 이렇게 실버 패키지라서 진짜 너무 쿨해버려 심지어 안에 내장 거울까지 있어서 들고 다니기도 딱 좋더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어바웃톤의 플러피웨어 블러셔 뉴 컬러 출시 기념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린 어바웃톤의 플러피웨어 블러셔 뉴 컬러들은 공식몰에서 단독 선런칭한다고 합니다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단 일주일 동안만 37% 할인된 9,500원에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또 꿀조합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두 개 세트 구매 시 할인율이 44%까지 올라감과 동시에 블러셔 브러쉬도 선착순으로 기프트 증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쓰면서 느끼지만 정말 진심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모공유체 하나도 없이 블러블러한 피부 표현에 뽀양하게 올라온 컬러감까지 제 피부톤이 엄청 밝은 편이 아님에도 이렇게 뽀양하게 컬러가 잘 올라오거든요 특히 요즘 여름철에 이런 모공유철이나 기름기가 고민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써보셔야 하는 게 어바웃톤이 정말 블러에 진심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에서 나온 블러셔 이거는 진짜 고민을 싹 잠재워줄 수 있어요 추가로 뽀양함까지 가져가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거 꼭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블러셔 덕후의 블러셔 추천 영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 일상은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올라오니까요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하러 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